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북칩을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과자가 4겹으로 되어있어요 콩칩과 오사찌의 중간맛인 것 같아요 콩칩과 오사찌의 중간맛인 것 같아요 한겹일 때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저는 코찜이 triggers 사각에서 맛있게 뺏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소기를 눈에 뺏어 약간의 맛이였어요 조용히줘요 고춧가루 면이 나에게 전혀 먹어야해요 면이 나의 면이 나의 면이 나의 면이 나옵니다 무슨 경험하고 있는걸로 면이 나의 면이 나의 면을 그리고 남은이 나의 면은 뱅뱅뱅뱅뱅 잘 먹어도 맛있게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엄청 맛있게 먹어요 엄청 맛있게 먹어요 한글자막은 너무 잘 먹어요 10분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딸기 샐러드 또... 신ентов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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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안녕.